제 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05년 9월 11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의원의 선거이다. 해산명 같은 날에 함께 시행된 선거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우정민영화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3표 반대 228표로 단 5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2005년 8월 8일이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고이즈미 총리는 당일 일본국 헌법 7조에 의거해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해산을 통해 자유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에서는 분열과 내분으로 인해 크게 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각위에서는 해산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강요까지 나타났다. 해산을 정하는 임시각인은 2시간이나 중단되었다가 서명을 거부했던 아소다로 총무대신과 무라카미 세이치로 행정담당 대신이 총리의 설득으로 서명했지만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대신은 최후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시마무라 대신을 파면하고 스스로 농림수산대신직을 겸임하는 형식으로 서명을 완료하고 중의원을 해산했다. 또한 이 각위에서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의 반대표를 던진 가시무라 다케아키 방위정무관의 파면도 결정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같은 날 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번의 해산은 우정해산입니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뒤 우정민영화를 지동서를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우화에 등장하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명언을 이용해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퇴진한다고 공언했다. 해산의 반대에 각위에서 해임된 심하무라 전 대신은 벼락치기 해산, 깜짝해산 등을 사용해 평가했으며 자민당의 패배를 예상한 당내 세력은 자폭해산 등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주장한 우정해산이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정민영화 법안의 반대표를 던진 뒤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일부 중의원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독자적으로 신당을 출범하면서 출마에 나섰다. 와타누키 다미스케 전 중의원 의장, 가메이시즈카 전 정조회장 등은 국민신당을 결성했고 고바야시 고키, 아라이 히로유키 등은 신당 일본을 출범시켰다. 또한 부활을 목표로 스지키 무네오 전 호카이도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도 호카이도에서 신당 다이치를 결성했다. 국민신당은 도호쿠지방, 호쿠시네스 지방, 주고쿠지방, 규슈지방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신당 일본은 도쿄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긴키 지방, 도카이 지방 등에서 신당 다이치는 호카이도에서 강세를 보여 시코쿠지방 외에는 자민당계 반 우정민영화의 표가 집중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자민당은 이러한 탈당세력에 대해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탈당세력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이 후보자 이른바 자객을 다수 공천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정책 부분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한 우정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연금 등의 화제를 내세워 자민당의 난장판에는 휩쓸리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지만 결국 우편저금 축소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은 사실상의 차기 총리 후보의 토론으로 자민당의 고이즈미 총리와 민주당의 오카다 가스야 대표 간의 토론을 제안했지만 자민당은 다른 당과의 형평을 생각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당 대표 간의 토론이 열리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입후보를 결정했지만 법적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정치단체로는 신당 다이치와 세계경제공동체당이 있었다. 일본공산당은 1996년 총선거 이후 모든 소선거구의 후보를 공천하거나 추천했지만 이번은 급작스런 해산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해 총 300개 선거구 중 25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세우지 못했다. 부재자 투표는 896만 2955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8.67%였다. 이는 국정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으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표 결과 자민당이 296석 공명당이 31석으로 여당이 327석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야당은 민주당이 113석으로 선거 전에 177석에서 무려 64석이나 감소해 오카다 가스야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같은 의석을 유지했지만 국민신당과 신당일보는 참패했다. 우정민영화로 인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무소속 의원은 단 2명이었다. 제 163회 특별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